오늘 와인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범죄수사처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비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그렇게 바뀌었고 같은 공수처라도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그동안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지금은 반부패부로 바뀌어 있고 수사기능이 많이 뺏겼지만 서울중앙지검특수부 그리고 12차례에 있었던 특별검사 등 역대 특별수사팀 중 가장 막강한 수사팀을 갖게 됩니다. 검사가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수사관 50명에서 최대 70명까지 가능한데 이게 과거 대검중수부와 서울지검특수부를 합친 규모를 능가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특별검사와 달리 수사기간에 제약이 없고 또 수사 중 인지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기준의 특검과 달리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강의 공수처 무엇을 노릴까 이렇게 취재를 정해봤습니다. 역대 최강 공수처 무엇을 노리는가. 일단 역대 최강은 맞아요? 공수처는 처음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것도 겨우 가는 건데 역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설치됐던 특별검사 대검중수부 서울중앙지검특수부와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건 맞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과거에 대검중수부를 좀 더 강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안 됐거든요. 정치권의 견제에 의해서 대검중수부 출신의 원로법조인은 과거 대검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특수부 인력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 정도 규모라면 어떤 수사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국정농단 조사했던 거기가 검사 20명이었어요.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한인섭 교수는 공수처안이 발표되니까 슈퍼 매머더 공수처라는 제목으로 붙이는데 그렇지 않다. 수사도 하고 1심 항소 상고심의 공수 유지를 하려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막강한 수사건 가진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공수처가 막강하다면 규모로 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수사 대상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모든 고위공직들은 다 수사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 됩니까? 네. 국무총리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기관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장차관 또 국회의원 여기다가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 이상 군대는 장성급 장교 이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들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도 수사 대상이고 이런 직위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수사 대상입니다. 3년 내에까지 다 진짜 막강한 수사권이네요. 그래서 이런 역대 최강 슈퍼 공수처 매머드급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역대 최강의 막강 슈퍼 공수처 뭘 노리게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가 수사 대상이죠. 그중에서도 판사, 검사, 국회의원이 주로 대상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막강 공수처가 노리는 건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이나 그 범죄의 양상보다는 사실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무소부려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이 최우선일 겁니다. 검찰 견제? 네. 검찰에 대한 수사, 검찰에 대한 견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제이크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많았죠. 네. 한인섭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사의 경우는 특별하다. 검사의 모든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이렇게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을 때 신뢰받기 어렵기에 기관 상피의 원칙을 적용해서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수처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지 않는 새로운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 규모 좀 더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인섭 위원장은 전국 검사가 2천 명 이상이니까 검찰 규모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검찰처럼 전국적 체인망을 갖춘 대형 백화점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동네 슈퍼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골목에 있는. 그러면서 이 정도 규모로는 고위적 범죄를 전담해서 싹쓸이하는 조직이 될 수 없고 그저 매기 효과. 의항에 매기넘의 미꾸라들이 어디 건강하다 그러죠? 매기 한 마리만 풀어놓으면. 그런데 특별수사만 담당하는 검사를 30명에서 50명까지 두는 걸 동네 슈퍼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엄살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적어 보일지 몰라도 특별검사잖아요. 또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 전담만 하는 거잖아요. 특수통 출신 전현직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결같은 평가는 매우 특별하고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없을 특별한 조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또 고위공직 비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일어나기도 어렵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잖아요. 불안이죠. 그리고 몇 가지 얽혀 있는 사건인데 아직 그런 게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검찰은 악하지만 공수처는 선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검찰은 악하지만 공수처는 선할 거다. 공수처는 선이다라는 착각. 그렇죠. 현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인데요. 공수처는 무조건 선이라고 보는 것도 위험한 시각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왜요? 선한 권력이 있습니까? 선한 권력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역사적으로는 선한 권력은 없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또 조직의 논리가 있는 거고요. 검찰이 왜 즉폐 세력 중의 즉폐 세력으로 낙인이 찍혔을까요? 권력이 강해서? 무소 불의의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에다가 유일하게 기소를 독점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에는 소홀하고 정권 반대쪽 수사는 칼을 휘둘렸기 때문에 즉폐 세력이 된 겁니다. 공수처도 주어진 권한은 막강하지만 견제나 통제 기능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모양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 8487님이 바로 그 지점을 문자 주셨어요. 공수처를 견제하는 건 뭐가 있나요? 방법이 뭐가 마련돼 있습니까? 이런 문자. 저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 위원에게 정권이 바뀌어서 선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무소 불의의 공수처가 이명박근혜 정권의 검찰처럼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정권이 들어서서 횡패를 부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일이 있겠나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들어지는 공수처는 선할 것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수사기관 권력기관이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또 이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공수처 수사가 미비하면 고법에 재정신청을 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은 고검에 항고 대검에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고법의 재정신청의 경우 기초수사가 부실하면 모두 기각됩니다. 이런 걸로는 제대로 견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다. 1494님도 그런 문자 주셨고 조수정님도 신선하네요. 공수처도 반드시 선한 권력이라고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 주고 계시고. 어쨌든 공수처 완전 찬성합니다. 박성민 님, 김현숙 님도 공수처 찬성한다. 2322 님은 약간의 우려. 공수처가 지금의 권력형 검사로 점점 바뀌어가는 건 아닐지. 그런 부분도 염려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 문자.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이루지게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관할 건이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한 걸 달라고 하면 줘야 되거든요. 고위공직 비리 수사는. 공수처한테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런 문제. 또 수사하다가 발견되는 일반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이런 한계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김광준 특수부장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이 수사하던 걸 검찰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이 수사한 걸 공수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겨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이 법안대로라. 그런데 공수처장이나 차장이 선하지 않고 권력지향적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점을 저는 한 마디만 깎고 싶은데. 검수처장 출신의 중견 변호사가 공수처는 검찰이 밉다고 또 다른 검찰. 그것도 치명적인 독사검찰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를 지금은 믿지만 나중에 이명박근혜 같은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제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요즘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이민정님. 구덕이 무서워서 장마저 안 담궈서는 안 되죠 권영철 기자. 이런 문제. 당연하죠.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노회찬 의원 표현대로 목이 무섭다고 에프킬러 안 살 수 있냐. 그런 얘기 마찬가지이긴 한데 선의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제대로 확정 지어놔야 된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검사가 검찰이 견제하고 서로서로 견제하는 이런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냐는 문자도 들어오고. 공수처장을 야당 몫으로 추천받으면 계속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아이디어 주신 작은 꿈을 꿈꾸면 님도 계시고. 박명환 님은 최고의 견제는 어쨌든 국민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민들이 견제 잘한다고 해도 또 이렇게 문건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 없이 그냥 국민 믿읍시다라고만 하기는 조금 불안한 거고. 확실하게 지금 권영철 기자가 지적해 주신 그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법안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